Q. 젠지 이스포츠의 미드라이너? Q. 젠지 이스포츠의 미드라이너? Q. 젠지 이스포츠에게는? Q.젠지는? 26년선du는? Q.정 shelters Ash-ulates? 무엇이 있는 건가요? 한번도 못봤던 피규어에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 잠깐만요 실수랬다 한번도 못봤던 피규어에서 당황했는데 진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뭐 원딜 하나에 그냥 서버터 3명이 막 그러니까 좀 그랬어요 기분 좀 그렇더라구요 제 기량은 그냥 딱 그거 같아요 보통이랑 별 상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스크림 때 나왔던 경기력들이 이제 대회 때 더 잘해주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일단 제가 진짜 이번 경기가 하나 전이 되게 그냥 혼자서 불안했었는데 이번에 이겼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해서 또 이겨야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인 거 같아요 저희 이번에 카이사 저거에 당했는데요 어 저희가 좀 아직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철저하게 연습해서 어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다른 팀이 그런 그런 플레이를 하면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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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